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신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사암을 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래서 맹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신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신로함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떠졌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진짜 내가 아는 그 사람인가?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떠졌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시각쟁이, 환경에는 맹인으로 써져 있는데, 이 맹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부모가 나오고, 또 바리세인이 나오고, 시비가 붙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펴서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용수철처럼 팍 튀어서 나가서 봤더니, 예서가 여기 의자에서 떨어진 거예요. 의자에서. 1m 정도 되는 의자인데.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이제 밖에서 원래 정사랑 목사님 봐주고, 우리 사모는 이제 예의를 막 씻고 있었어요. 이거를 밑에만 이렇게 채우니까, 이게 이제 카시트처럼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의자인데, 예의가 이제 앉아서 예의 때문에 헐렁헐렁하게 해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예서가 막 움직임이 크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위에 어깨도 띠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깨띠를 안 하니까 빠져나왔는데, 어머니는 이제 거기 의자에 채워있으니까 안 떨어질 줄 알고, 다른 일 보고 있고, 우리 사모는 또 안에서 예의 씻느라고, 그런데 혼자 이렇게 빠져나와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밖에 나고 밤에 심장이 막 쿵쾅쿵쾅거리는 거예요. 쿵쾅쿵거리고 집중이 안 돼. 얘가 이게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떨어져서 머리에 지능이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신체 기관도 안 좋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막 이렇게 화가 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어머니한테도 그러고, 또 우리 사모한테도 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방에 가서 설교를 다시 준비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뭐 쿵쾅쿵쾅쿵쾅쿵쾅해가지고 이게 안 돼. 그래서 밖에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정사랑 목사님이랑 얘이랑 다 같이 식사하고, 식사하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교회에 올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이제 어머니 이제 다시 집에 태워다 드리고, 제가 또 갔다 와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이 안 돼. 그래서 왜 이럴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워서, 이렇게 확 진정이 안 돼가지고, 아, 시간은 촉박한데,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설교 준비해야 할 시간이 그냥 한 번에 훅 가버렸어. 한 시간 이상.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확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의 힘으로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남편으로서나, 자녀로서나, 오케자로서는 너무 부족해서, 정말 제 힘으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모세야, 십자가와 연합해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해라. 그런데 제가, 십자가는 알지만, 또 이제, 십자가 연합하라고 했을 때, 이게 뭐 하신가? 주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주님께. 그랬더니, 모세야, 기도 그만하고, 내일 다시 와서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시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예의관이 또, 이제 여기 교육관에 있었는데,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서 이제, 이제 집으로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이제, 다음 날 돼서, 제가 이제 기도하러, 이제, 점심 먹고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예의가 있어서, 또 예의가 있어서, 예의 데리고 간 거거든요. 제가 기도를 하고, 말씀도 잊고, 이렇게 한 상태였어요, 그 상태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가서, 나는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방에서 또, 컴퓨터 치면서, 이제 말씀 정리하고 있고, 또, 두 분이나 계시니까, 이제 아이 봐줄 수 있고, 이게 넉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딱 벌어진 것이에요. 하필이면 딱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정된 심령이라는 게 있어요. 안정된 심령. 우리의 마음이, 딱 어느 정도 안정된 순간에는, 어떤 일을 당해도 대처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떤 계지를 넘어서면, 이게, 잘,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이 한 책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책이, 뭐냐면은, 잔르기용의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들을, 이제 좀 나누면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돼요.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가. 천연두를 앓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과 함께, 뚜렌르 지방을 여행한 적이 있었다. 나는 하인을 동반하고, 교회로 가는 중에, 가난한 사람을 만났다. 나는 그에게, 구호품을 주려 했지만, 그는 감사 인사만 건넬 뿐, 나의 호의를,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했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느꼈다. 그는 지옥을 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주님께서 내게, 최고의 순서함과, 최고의 완전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나는 그의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정중하고,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 깊숙이 박혔다. 이분이, 잔르기용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부자예요. 귀족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들을, 늘상하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갔어요. 그래서, 돈을 주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안 받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최고의 순수함과, 최고의 완전함을, 요구하고 계신다. 지옥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귀용이, 귀용 부인이,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어린 딸이 천연두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것처럼 심하게 앓고 있어서, 큰아들도 또 천연두에 걸려서, 얼굴이 막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연두 보셨어요? 옛날에 곰보, 막 그렇게 불러고 그랬죠. 천연두 알면. 그래서 천연두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두가 집안에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용도, 귀용 부인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 역시 천연두에 걸릴지 않을까?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녀님한테, 얘기했더니, 집을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둘째 아들도 데리고 집에 오라. 같이 집에 와라. 왜냐하면 번지고 있으니까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피해야 되니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 둘째 아들과, 그리고, 이 귀용 부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 전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피신하라는 거예요. 걸리지 않았을 때 빨리 피신해라. 지금 다 걸린다. 점염 된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 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인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님과 도련님을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보내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언제 살았냐면, 1600년도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때, 이 귀용 부인이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기다리며,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나의 심정은,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죽을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과도 같았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지만, 나 역시 나보다 둘째 아들이 더 염려되었다. 시어머니는, 큰 아들을 맹목적으로, 애지중지했을 뿐, 나와 둘째 아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그래서, 엄청 힘들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연두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가 많이 아파요. 아무래도 천연두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쁜 상황을 애써 상상하지 말아요. 주변에 병자가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뿐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와 위에 통증이 찾아오고, 오한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프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생명이 위태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도 염증이 일어났고, 원래 이 기용부인이 몸이 약해요. 폐가 안 좋아요. 그런데 천연두를 치료한 것과 폐를 치유한 것은 정반대래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거의 죽음 가운데 왔는데,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작은 동요도 내보이지 않았다. 그저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느꼈다.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은혜로 붙으셨다. 그때 나는 고통을 잊을 만큼 커다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주님의 보호는 정말 놀라웠다. 내가 극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를 지켜주셨다. 그때도 그랬다. 마침 과거에 나를 치료한 적이 있는 의사가 우리 집 앞에 지나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내 안부를 물었고, 내 상태에 관해서 듣고 즉시 나를 찾아왔다.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생명의 주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을 맡기는 것도 맡기는 거지만, 누구의 생명을 맡기는 것도 큰 거야? 자녀들의 생명도 주님께 맡기는 거에요. 알렐루야, 아멘, 자녀들의 생명. 그런데 그 순간에 의사가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하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니,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빨리 뛰어들어왔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의사가 환자가 피가 모자르게 죽게 되었는데, 그냥 내버렸다고 화를 내며 시어머니를 엄하게 남물렀다. 그 의사가 내게 말했다. 당신만 괜찮다면 내 피를 당신에게 수혈하겠소. 의사로서 당신을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아멘, 지나가던 의사가 갑자기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야단치고 수혈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엄청나게 부어있는 팔을 내게 내밀었고, 그는 수혈을 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감정이 격해졌다. 의사는 저녁에 다시 한번 수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단련시키기 위해 잠시 우리를 내버려 두기도 한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내 코에 검게 부어올랐던 자국은 이내에 사라졌다. 그때 수혈을 더 받았더라면 곧 나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피가 부족하여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이번에는 천연두가 눈에 번져 염증을 일으켰는데 통증이 매우 심했다. 나는 두 눈을 잃게 되리라 짐작했다. 너무 아파서. 이게 한 번 더 수혈하면 되는데 수혈을 또 못하게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게 번져 없고 눈이 실명될 위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폰키를 한 거예요. 2, 3주 동안 나는 엄청난 통증에 시달려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목과 입천장, 잇몸은 헐어서 국물이 있는 음식은 마실 수 없었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통증 때문에 나는 괴로웠다. 몸 전체가 마치 문둔병자 같았다. 사람들은 모두 이처럼 끔찍한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을 누리고 있었다. 나는 노예 상태로 빠뜨렸던 외모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음으로써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왕자와도 지금 이 상황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 아멘. 지금 상황은 눈이 실명될 위기고 곧 온몸이 문둔평처럼 됐는데 이 귀용부인의 심적 상태는 뭐냐면 기쁨에 차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귀용부인이 아름다워하고 청혼자들이 엄청나고 사람들이 흥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아름다운 외모가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더 자유롭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나는 상실을 통해 얻은 내적 자유에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나의 커다란 죄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귀용 부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그래서 맹인도 똑같은 거예요. 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저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 부모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부터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다.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우리의 인생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귀여운 부인의 간증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나는 상실을 통해 얻은 내적 자유에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내가 고통을 겪는 것은 나의 커다란 죄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막내 아들도 나와 같이 병에 걸렸는데 제대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끝내 죽고 말았다. 이 일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러나 연악함 가운데 힘을 내어 하나님께 마지막 아들을 바치며 욕처럼 말했다. 욕기 1장 21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오니 제게서 취해가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것이니 주께서 취해가셔도 주님이십니다. 아멘. 지난번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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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냐가 너한테 무슨 중요함. 뭐가 중요하냐. 너의 자녀는 내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자녀가 아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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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냐가 뭐가 중요하냐. 너의 자녀는 내 것인데. 아멘. 내가 자녀를 아들이든 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쓰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생명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십자가라는 건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건 무엇이냐? 불이한 상황, 부적절한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고백을 보겠습니다 큰 아들 역시 위독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식들, 몸이 불편한 남편, 그리고 나까지 모두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자라는 의사가 도착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 그의 치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내 눈에서 이상한 염증을 본 그 의사는 내게 여러 번 수혈을 했다 이 역시 너무 늦어 그 의사의 치료는 오히려 해가 되었다 무엇이든 때가 있는 법이다 내 상태는 수혈하는 것보다 수혈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빴다 이미 수혈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었고 오히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이 상황을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복은 주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좋은 복을 받는 대신에 삶의 시련을 견디기 위한 준비를 해야만 했다 아멘 이러한 상황도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멘 알렐루야 아멘 왜 복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애는 천국이 있잖아요 아멘 큰 아들은 회복이 되어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는 병석에 일어나자마자 내 방으로 왔다 나는 달라진 아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곱고 아름다웠던 그 애의 얼굴이 울퉁불퉁 깊이 패여 있었다 나도 그 모습을 모습과 같으리란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에 아름다움을 제하실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그렇게 되었다 생각하니 커다란 충격이었다 주님은 나에게 이 모든 유익을 주셨건만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나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아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가장 순수하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언제입니까? 우리의 고통 가운데 알렐루야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느꼈던 게 아 십자가와 연합하라는 뜻이 이러한 뜻이구나 주님께서 내일 다시 기도하러 오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기도를 하고 주님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렐루야 아멘 마지막 고백 볼까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 고통받는 것 외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무런 저항 없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제 자신을 완전히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연두로 얼근 자욱을 메워 미모를 회복하도록 포마들을 내게 보내주었다 천연두 자국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사용하려 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만일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려고 했다면 나는 너를 전처럼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모든 처방을 옆에 치워두고 밖으로 나갔다 공기는 얼근 자국의 상처를 더욱 심하게 만들었다 나는 교만으로 기세 등등했던 곳에서 구력을 승리하기 위해서 천연두 흉터가 더 심해져 밝게 되었을 때 거리에 나가 나를 노출시켰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를 변함없이 대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외적인 제 십자가가 더 무거워질수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귀용 부인이라고 하는 이 한 부인의 이 생애가 전 세계에 오고 오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라 아멘 요한 웨슬리도 잔루 귀용의 영향을 받았어 가장 애독했던 책이 잔루 귀용 부인이었어 이 잔루 귀용은 우상 숭배하는 천주교 안에 있으면서도 그 불의한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거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포기해나가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에서 치유되었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때 당시 그 부인은 귀용 부인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 것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관하시고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의 자녀가 나의 소유다? 아니다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다 알렐루야 아멘 다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불순물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은사나 예언이나 치유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십자가가 제대로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알렐루야 아멘 알렐루야 어떤 상황에서 죽든지 안 죽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알렐루야 아멘 이 맹인이 어땠습니까? 이 맹인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 18절부터 21절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냐고 그 부모를 불러 묻대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낳은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아이다 그에게 물어보셔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다 아멘 그래서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도가 있습니다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이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28절부터 봉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 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하이다 창세 이후로는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의 논리를 보세요 병 들었으니까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병이 나왔는데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이 나왔으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논리가 그리고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은 고침 받아서 누구를 옹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로 옹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바리세인과 이러한 사람들이 맹인이 나는 눈을 떴는데 이거 어떻게 부정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의로움과 신실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5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데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다 이르데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도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 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그 병자도 고침받았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한테 가서 꼬자질을 해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의 변호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욕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십자가가 그것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염려를 가져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딸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또 한 대 때렸어 아빠가 죄인이야 그래서 정말 깨달았던 것이 제 마음에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리스도인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다른 사람에게 깨질 수가 없다 아멘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냐면 이 귀홍부인을 그렇게 핏박았던 시어머니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귀홍부인의 강력한 후원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있는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려놓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막내 아들을 떠나보냈을 때 시어머니가 데려가라고만 했으면 안 걸려서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평생 한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제가 자녀를 아픈 걸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정말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해야 되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0으로 생각하고 0으로 봐야 돼요 0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6으로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6장 6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0이니 6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말은 0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은 0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람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비난하고 헐뜯고 죽이려고 합니까 왜요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한 구절 더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53절부터 5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은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52절 보세요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아멘 할렐루야 6.63절에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만은 영이오 생명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의 살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고 있는 말씀이 피요 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말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깨닫게 되면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수혈이 되는 거예요 그 의사가 걸어가다가 잔루기용에게 수혈을 해 준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의 피가 우리에게 수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살이 수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은 영이오 살은 육은 육이오 영은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이라는 것이 원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갈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 간구한 거예요 주님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주님께 맡겨드려 안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생에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2019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는 교회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연두가 겁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가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내게 복이오 할렐루야 아멘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내게 주인이 되셨던 그 예수님 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높여 드릴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말로는 주님의 위대하심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삶에서는 안위대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처럼 사드락과 메사학과 아멘 아멘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붓구덩이에 왕이 던져 넣으셔도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거룩한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을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북한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중국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곳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고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의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다시 순수한 교회가 되어서 전 세계의 열방에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 세계의 코로나가 예수엠으로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전 세계의 순수한 크리스천들이 다시 일어날지어다 흰옷 입은 영광의 크리스도인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크게 해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승절을 주셨으니 믿는 자를 영세에 흘러두리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